줌짱 일본어 안녕하세요. 준짱입니다. 오늘은 문장을 열과할 때 중간에 넣어낸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소래까라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넣어서 연결을 하는 접속사입니다. 의미는 그리고 나서 입니다. 어떠한 행동을 열과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그럼 들어보고 따라해보세요. 내일은 무엇을 합니까? 친구를 만납니다. 그리고 나서 영화를 봅니다. 오늘 아침에 뭐 했어요? 아침 밥을 먹었습니다. 그리고 회사에 갔습니다. 어제 친구와 무엇을 했습니까? 술을 조금 마셨어요. 그리고 노래방을 갔어요.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할 거예요? 오전에는 공부합니다. 그리고 드라마를 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